팀 전체의 운명이 걸린 두 번째 퀘스트는 5대5, B로, 점령전입니다. 와, 점령? B로 점령전? 점령전? 각 팀은 제한시간 15분 동안 보급지에 있는 보급품을 미로 안에 위치한 3개의 점령지로 옮겨야 합니다. 보급품의 무게는 6kg부터 20kg까지 다양합니다. 각 점령지에는 양파의 저울이 있어 양팀이 옮긴 보급품의 무게에 따라 저울이 기울게 됩니다. 경기 초반 양파의 저울은 고정되어 있지만 경기 시작 5분 후부터 저울이 작동하여 더 많은 무게를 채운 팀의 깃발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 저 깃발이 파란 게 빨간색. 저울이 작동하기 전까지는 상대팀의 보급품을 뺏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각 점령지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팀의 보급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깃발이 올라간 후에도 제한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점령지의 주인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로 곳곳에는 일반 보급품보다 무거운 특별 보급품이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야 되는 거 저기 있겠다. 저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저런 데 하나 있겠다. 제한시간 15분이 끝나는 순간 더 많은 점령지를 차지한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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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릴 뻔했어 바지 형 이쪽 내려왔어 형 이쪽 내려왔어 와 됐다 내려왔어 우리가 아 알았어 갈게 갈게 이겼다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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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아니잖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역전되는 순간에 모두가 당황을 하고 넘어갔어 넘어갔어 이거 집중해 이라고 1번으로 다 쏠리더라고요 와 그때 이거 잘못됐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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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온다고 1번 온다고 이게 역전이 되네 됐다 지키기만 하자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정신 없었어요 진짜로 아 잘하자 해야지 야 1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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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1번에 붙어라 아휴 아휴 야 골이 들어와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형 나한테 1번 뛰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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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스 형 가 깁스 형 가 안 돼 안 돼 깁스 형 가 여기 야 보라 가 가야 이게 게임 온 붙었으니까 무조건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 빨리 아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휴 야 깁스 형 이고 1번 저희가 더 얹을 수 없을 만큼 싸웠는데 1번이 이기고 있다가 지니까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다시 역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못 올려. 줘. 놔줘. 놔줘, 놔줘, 놔줘. 기순야, 지키기 바랍니다. 오케이. 지켜. 20초. 다야, 시내가. 가, 가, 가. 가, 가. 제발. 아,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종료, 10초 전. 가, 막아, 막아, 막아. 좋아. 안 돼. 이거 막아야 돼. 아, 떨어졌어. 아, 무섭게. 안 돼. 아, 떨어졌어. 아, 해외. 안 돼. 감사합니다.